다음 게 하나, 둘, 셋 최승현 선수 승리 승리, 승리하고 공부를 하죠 벌써 지금 안무갈디 정치가 시작된 4단 인물이 부합해서 최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보시는거 같다 진짜 최승현 선수 승리 dessous 편 여러분의 분 낭목 최승현 선수 최승현 선수 승리 최승현 선수 승리 최승현 선수 승리 팬 여러분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선수단의 힘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축구 관련 의견이 있으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부산 축구단을 강하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 찾아와 주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홈 경기든 원장이든 멋진 모습으로 팬들한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우리 선수들 경기훈련 기간 동안 정말 큰 부상 없이 잘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K리그 경기에서 경기장 안에서 저희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하나 둘 셋! 부산! 한 번 더 통해 부산! 마지막으로 부산! 이번에는 꼭 반드시 승격 꼭 해서 1구로 올라갔으면 좋겠고 올해는 꼭 열심히 해서 다이렉트로 승격할 수 있길 바라고요. 올해도 부산합니다. 2019 시즌 모든 선수들 화이팅 하시고 이번에는 꼭 승격했으면 좋겠어요. 이번 시즌에는 꼭 좋은 성적을 걷어서 바로 승격해서 1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이부산 마이클럽 마이부산 마이클럽 마이부산 마이클럽 부산할파크 화이팅 부산할파크 화이팅 부산할파크 화이팅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.